난 심청이가 될까봐 난 심청이가 될까봐 아니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난 한 거야! 난 한 거야! 아니 진용훈 형 반응을 아예 안 해주는 거 같아요 이 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덥죠? 여름이니까 역광이죠 그런 컨셉 여기도 역광이에요? 우리 형 미모 못 담겠네 다 담겨? 캡캡! 뭐야? 뭐야? 저거 약간 바람으로 샤워하는 거 같네요 그치? 진짜 샤워하는 거였으면 좋겠죠 어 성관님 성관님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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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야 레전드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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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꺼워서 느낌도 안 돼 명곡의 향이 느껴지십니까? 명곡의 향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욱이고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기어이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컨셉은 진짜 가을가을하지만 지금 날씨는 무척 더운 여름이고요 10일 동안의 감성을 살려서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아 덥긴 더운데 습한 게 좀 싫은 느낌 뭔지 아시죠? 찝찝해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더우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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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여러분 아 아 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올 화이트 콘셉트여가지고 여기 지금 세트랑 굉장히 뭔가 잘 어울리고 뭔가 좀 처연하고 뭔가 좀 아련한 그런 콘셉트입니다 약간 옷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 이거 말곤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개인 컷이네요? 네! 오랜만에 뮤비를 찍는 느낌? 오랜만에 뮤비를 찍는 느낌? 재밌어! 뮤비는 멤버들이랑 재밌게 찍으니까 항상 재밌어! 난 심청이가 될까? 이 말만 우리한테 50번 한 것 같아! 내 모든 너로는 사랑 그때나 서러워진 네가 그리운 너 오늘 덥지만 않았으면 진짜 최고였을 텐데 이 논밭 보이면서 뭔가 저희 동네도 생각나는 그런 변경이어서 주택들이 보이는데 약간 저희 집 주택 구조랑 되게 비슷해서 정감 가네요 정감 가네요 정감 가네요 이제 저희가 단체와 개인 비디오 영상 찍는 게 끝나서 이제는 단체 사진과 개인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에서 봐요 저희가 뮤비 두 번째 촬영 장소인데요 지금 옥상에 약간 다이아몬드 캡슐 같은 기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멤버들 차례대로 한 명씩 예쁘게 찍고 있는데 저는 눈이 너무 부셔서 제가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 선글라스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현구랑 키아랑 했을 때는 이거 컨셉으로 가져가라고 맨날 공연할 때도 끼고 버스킹 할 때도 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다음 멤버 올라오잖아 근데 진짜 시원해 근데 지금 파이팅하고 울음 축구 안 하세요 저 정도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답게? 나 거울 한 번만 나 거울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영혼 쫄? 형 키만은 높인데? 형 왜 이렇게 불안하냐 긴장 풀어 너무 좀 긴장한 척 보여 어 그치? 너무 무서워 안 나는데 너무 덥지도 않은데 이거 아 아 아 아 영혼 님이 손 안 한 번만 세 개만 세 개만 아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형 아니 기대는 찾아서 아 눈이 그래 눈 버üy었다 키아야 하늘 봐 하늘 아니 그쪽 말고 위 아 위요? 오케이 예예예 엑스트 레벨 충성 엑스트레벨입니다 영상 찍고 있어. 다 내보내. 이거 다 내보내. 이거 다 내보내. 솥 삿대질 하지 말고, 어? 이거 다 내보내. 기타를 그렇게 쳐서 늘 수가 없어. 근데 애초에 연습한다고 형은 안 늘어. 이미 맥스치를 꽉 채웠어요. 어, 야 지금 지금. 얼굴 피부 다 타요, 그러다. 확실히 한겨울이라. 추운데 이걸 줘? 아, 이거 그거구나. 히터 히터 히터.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여름 버전.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다시 또 여기 서 있는가 봐. 숨겨지지 않아. 내 모든 걸 아는. 사랑하지 않은가 봐. 아, 더워. 촬영이 좀 오늘이 하루 이틀 미뤄진 거예요.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는 것보다는 해도 좋고 오늘 아주 이쁘고 재밌습니다. 비하인또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와우. 비하인또. 아유, 항상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정말 제 심금을 울리는 노래.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 더워서 뭔가 근데 더 예쁘게 나온 것도 있어. 맞아요. 만심청이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만심청이가 체크가 봐! 또 이 아마 비하인드를 보고 계실 때쯤이면 노래가 공개됐을 때니까 우리 위부들이 많이 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기어이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만관부! 안녕! 기어이 또 위부들! 날씨 Black Friday 날씨 monitor früh приз had 잊지 las